내 땅에선 내 복제로 저걸 못잡았어 아아 아프겠다 아야야야야 잡혔어 아! 아 따라! 부시긴 했는데 ㅅㅂ 아 부실 수 있어? ㅅㅂ ㅈㄴ 남봉 나 초대 좀 받아 참가 요청 좀 받아줘 내가? 하... 왜 지랄임? 침은 바로 먹어버리지 엔트리나 연습할까? 낙원님은 근데 엔트리 성향이 아니긴 함 아 그쵸 엔드리 하면은 욕먹기 딱 좀 뭐랄까 낙원님은 은근슬쩍 본대에서 슥 빠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 남봉 다 따기 가자 일반전이야 일반전이야 어? 아이씨 개 노잼 공쟁이면 남봉이 아니라 우리 스터라인 인공이 성략이 있는 거야? 아아 사고인데 이거? 화이트클럽 하고 나서 톰 또라이크 됐어 지금 선물이다 오 그러니까 한 두 명 들어오는 건 잡을 수 있거든 오 야 여기다 아이씨 와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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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냐 아이씨 아이씨 베드로 필이야 코 하나 있었어 오 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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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니까 아니 씨 뭐야 개 지르는데? 지금 현 시점 초월자는 불멸해봐도 맞나 암모 개 자랭 버브라야 총을 줄까? 나 쉐리프 사줘 아니 총 줄게 아 개 싫어 아 씨 저도 지랄이야 이 스킨 아니 신 스킨 달라고 한 거지 인마 이 얼마나 어? 체인버의 희생인지 몰라? 뭔 근생이요 내가 쉐리프 달라는 내가 희생이지 인마 어? 헤더 더 쓰고 싶어서 다 쓴 거 아니요 그냥? 오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메인에 하나 더 아 카비 사이트 하나랑 메인 하나 아 졸렸다 와 저럴 때 좋네 메인에 사이트 카비 와 잘 쓴다 쟤 아 내 땅에선 내 벚대로 인도 그가 그게 다야 가 어? 야 스파이크 드랍 스파이크 드랍이지 여기? 램프도 지내야 돼 아구니 한 명 남았다 어 이거 레전드인데? 누가 CT에서 온다 이거 어? 쇼트에서 왔다 뭐야 이거 충전이 필요해 덕분이 한 명 남았습니다 체크 아씨 존나 아깝네 어? 우리 핵이다 저렇게 핵이다 우리 브림 핵이야 우리 브림이 없는데 아 저거 아스트라 버블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와씨 아 내 화면 봐보실? 스킨 샀어? 어 와씨 와 존나 이쁘다 스킨 레전드급인데? 나 A 한번 B 한번 당겨줄래? 역할 나갈 준비해봐 아 아 총알 다 달았다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사악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시긴 했는데 아 피에서 터클발견 뭐 나오긴해야돼 그냥 이쯤딨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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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말이다 오지더러 저어어어어..지 뒤 비었다 아오닌 잡아 틱털 줄여봐 물긴 했는데 갈까? 잡았어 씨발 너너봇이 누웠는데? 아오닌 오른쪽으로 건너가보세요 응 오케이 이번에 비메인 올 때가 됐거든 내가 어그로 풀어줄게 잡을까 그냥? 아직있어 아직있어 보지마 그냥? 어 보지마 내가 먼저 체크해줄게 어 포카 메인에 있자 괜찮아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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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밀어 우리 샤워 밀었다 우리 샤워 밀었다 잠깐 봐줄게 욕불을 받아라 그럼 어디야? 지름장치 한 명 남은 무결정 나이스 근륵 안되겠군 miser fel 빠르네 와 가빠의 쉐리프 좀 지리는데 ㅋㅋㅋㅋㅋ 괴지른다 괴지른다 했다 아싸, 두발로 버텨봐야지 애들 뒤질테니까 한발로 잡아야지 뭐야 없다고? 연막이 1A를 쳤덩 ㅋㅋㅋㅋㅋㅋ 누구 어디서 죽었냐?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에시, 몇백이다 이래 램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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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나가다가 3가지 맞았는데 이거 그냥 후리는 판에 다 맞았다 아 ㅅㅂ 어떤 버러지 서이 뭐야 저건 천천히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소세서 싸고났어 너블 총 뭐래 이 붕신이 총 사줘 왜 돈 있잖아 미친농이야 내 돈이잖아 내 돈이야 스킨셔틀 해줬잖아 아까 내 쉐리프 첫 배 쓴건 기억하나고 좋잖아 아 ㅅㅂ 뒤에다가 해놨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킨셔틀 오퍼 좀 뺏어먹어봐 아 알았네 내 오퍼 그럼 모르겠어 아니 궁맞아가지고 스카이 위치를 좀 봐주면서 하는거지 뭐 리타 그 발라떼 우승자 포스터 니같지 로얼로더 어 어? 차워를 드디어 싸우주냐 내가 시킨다 어? 아 ㅅㅂ 개 뽀옥샤 물 왔어 간다 가로 이거 hopping Moy 오오오오오 Вро우 advantage! 이것이 불멸? 초월이 구현 불멸같은 초월이라네 맞어 적군이 중복 못 posit 제작간족 개꿀 르타씨 분발하셔야겠네 인정? 제작간족